오늘 기념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념식에 오셔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셨잖아요. 그중에 가장 컸던 게 5.18의 진인 가치가 인간의 상식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5.18의 진인 가치를 재확인해줬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희생자를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아마 이런 게 큰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바로 지난해의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대단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5.18이 정립되는 그런 의미를 지닌 기념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8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 특별법 명칭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동안의 5.18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대표적으로는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죠. 발포는 분명히 있었는데 책임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군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더 이상 발뺌하거나 허무 맹나 소리를 하지 않도록 쇠기를 박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희생자들, 당사자들의 가장 큰 응어리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실종자 문제입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5.18의 진실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행방불명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종자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안매장으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안매장과 더불어서 실종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런 안매장 문제도 그렇고 진상규명이 길을 열렸다는 기대 못지않게 또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권한 축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한 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법에 조사권과 기소권이 있는데요. 그 한계는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 조사 대상자를 강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언가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랄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다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시행령에서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실무위원회 구성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왜 필요한 거죠? 우선 현장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전국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직접적 현장은 광주와 전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고장 광주의 현장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광주의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또 참여토록 해가지고 전체 상황을 꾸준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조사로 볼 수 있는 게 구체적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안매장 발굴 조사가 지금 의심적을 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잠정 종료됐는데요. 언제 다시 시작될까요? 지난해 5.18 기념재단이 안매장 발굴 작업을 해왔잖아요.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역시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던 과정이 또한 성과예요. 증언 제보를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잖아요. 5.18 재단은 기왕에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확보된 그런 증언, 제보 등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9월 달에 출범할 시작될 조사위원회의 그런 자료나 기록물들 그리고 5.18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할 것이고요. 말하자면 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안매장 발굴 조사는 9월 달에 시작하게 될 조사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가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5.18 기념재단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이 부진했던 건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소통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발전협의회고요. 그리고 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왔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맞게 기념사업의 변화가 필요하죠. 혁신이 필요한 대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한 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방향을 찾고 또한 필요한 부분은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철호 목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는데요. 또 난관에 봉착했던 현화들이 하나 둘 풀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5.18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크게 봐서는 광주의 5.18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18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보다 규모 있게 그리고 질적으로 성숙시켜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아랍 민주화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또 걸고 있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이 아시아와 아랍 민주화의 어떤 전형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5.18 관련한 기념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되고 때로는 서로 혼선이 있기도 한데 그런 중복과 혼선된 기념사업을 5.18 기념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매우 수준 높은 질적 수준에서 높은 그런 5.18 기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18 기념재단 이후에 해야 될 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요. 이 5.18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이런 문제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필요했던 이유도 5.18의 왜곡, 폄훼가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왜곡이 있어 왔지요.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진상규명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그런 진실, 그다음에 매우 근원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주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왜곡과 폄훼에 대해서 대체로 5.18 기념재단과 유공자, 당사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진단을 받기가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병행해서 제가 볼 때는 반 5.18 처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지속적으로 그런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5.18 관련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왜곡과 폄훼가 그야말로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후에 반드시 진행될 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5.18에 대한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5.18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5.18은 광주만의 사건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제가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으로 가지는 게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나 자긍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5.18이 어떤 교훈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항상 좀 되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5.18 기념 주간에는 보다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자랑하는 세대들에게도 5.18이 지닌 가치를 뜻깊게 전달하는 게 우리 시민 모두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